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비트코인 6500만 원까지 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5만 달러도 살짝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그랬다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 폭락세인데 사실 오른 거 피하면 5만 달러 해도 그게 5만 달러나 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제도 뉴스3 시간 초반에 자네델런 같은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네델런 중앙은행의 수장이라는 말은 잘못했군요 자네델런 하면 아직도 제가 패드 의장으로 생각하는데 전직 패드 의장이고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얘기를 했네요 비트코인은 거래를 수행하기에 극도로 비효율적인 수단이고 매우 투기적인 자산인데다가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 극도로 이게 아마 제가 영어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 extremely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아마 극도로라는 얘기를 벌써 세 번이나 쓰잖아요 매우 극도로 이거는 재무장관이면서 유명한 경제학자면서 전직 패드 의장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훨씬 더 많이 실린다는 거예요 패드에서는 저런 단어 잘 안 쓰죠? 극도로 물론 이건 패드 의장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고 패드 의장의 공식적인 성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어떤 생각에 충신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발언 평상시에 자네델런 의장의 발언의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신중한 성격이기도 하고 물론 과감할 때는 굉장히 과감한 발언을 가끔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네델런 장관의 얘기를 좀 더 드리면 비트코인이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 거래 이름으로요 그렇죠. 머니 런드링이라고 자금 세탁 이런 거죠 거래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또한 그는 자네델런 장관은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걱정할 성도 수준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신 그러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어떤 가상화폐 혹은 디지털화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것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페드가 얘기하는 소위 디지털 달러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비트코인류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형태의 결제수단을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한다는 뜻을 얘기를 한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그냥 코인 만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앙은행의 모노폴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운용과 유통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앙은행가들 자네들이 재무부 장관이지만 중앙은행가 출신 아닙니까 샘프란 시스코 연준 총재 지역은 총재를 꽤 오래 하고 페드 의장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아마 당연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프로 얘기한 것처럼 장중에 5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하고 어쨌든 크게 빠지고 이제 끝났는데 조금 회복되면서 크게 빠지고 끝났는데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기업 딱 비트코인 하면 여러분 이제 잔상에 딱 남은 기업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비트코인 하면요? 테슬라? 테슬라죠 테슬라 주가가 어제 폭락을 했어요 물론 이제 테슬라 주가만 빠진 건 아니고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나스닥의 기술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우지스는 소폭 보합권 플러스가 난 반면에 나스닥은 2%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하락세 8% 이상 빠진 걸로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자네델런의 발언의 후폭풍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화끈하게 불을 지핀 게 테슬라의 최후 경제인 일론 머슨 아닙니까? 15조 가량 우리가 샀다라는 15조 원이죠 그 발표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면서 또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에도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다 보니까 1조 5천억 원쯤 아니었습니까? 1조 5천억 달러 아닙니까? 아마 원으로 환산했을 때 1조 5천억이요? 제가 잘못 아는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걸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우리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했던 것은 미래의 인공지능을 비롯한 전기차의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로서 인식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선도한다 이런 측면에서 가치를 부여 성장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건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가 테슬라 투자에 들어간다면 이게 맞냐 이런 회의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이거는 다른 것까지는 오케이 용납할 수 있지만 기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투기적인 자산에다가 기업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자동차 팔아서 본 돈보다 비트코인 평가가 훨씬 더 많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약간 비아냥거림이 있었거든요 역시 돈은 투자로 버는 거지 그런 게 극명하게 기업 만약에 이게 일론 머스크 사적인 돈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라는 미래 산업 그리고 테슬라라는 게 사실은 캐시 인플로어 그러니까 수년금 흐름이 많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증자를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죠 지난번에 테슬라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본시장에서 갖고 간 돈인데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산 거에 대해서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게 미래다 그래서 미래를 선도한다라는 측면에서 좋게 보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으나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라든지 주식 투자의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천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고향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어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물론 금리 상승이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 영향을 준 것도 가치 영향을 줬겠습니다마는 특별히 테슬라에 관련된 것은 잔해델런의 발언 그리고 그로 인한 비트코인의 폭락세 그게 또 테슬라 주가의 영향을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시장이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때 그리고 수익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많이 나실 때는 우리들의 투자를 하는 마인드 생각이 좀 심플해집니다 심플 마인드예요 주가가 좀 싼데 경제가 이제 회복될 것 같은데 혹은 이 산업이 성장할 것 같은데 이런 류의 마인드가 심플 마인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이상한 다른 변수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돈을 벌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잡한 증시 상황을 연출하는 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일 수는 있는데 사람이 계속 개입이 되면 그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영자를 찾는 건 해야죠 그런데 그 경영자가 우상이 돼버리는 상황 그 경영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전체 자산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산업계의 정말 훌륭한 경영자들은 그 산업계 내에서 그 회사를 성장시키는 메인스트림에 존재하죠 그런데 어떤 한 경영자라든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탁월한 경영자에 의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 가면 그걸 심플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투자하는지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지 그 사람의 입을 보고 투자하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계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랜 투자 경험에서 나온 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개입돼서 복잡해지면 쉽지 않아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의 발행액이 2조 지난달에 2조에 달했군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의 수급에 관련된 뉴스는 99% 뭐였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돈을 들고 들어옵니다 노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렇죠? 저금리입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수급이라는 게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준말 아니에요? 수급 그렇죠?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수급이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격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의 재료가 수급을 극복할 수 있지만 단기 시황에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일치, 변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요만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공급이 있죠 공급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IPO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시키는 그런 게 있고 뉴스에 잘 안 다뤄집니다 해당 주주들은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일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들한테는 잘 안 다뤄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유상증자가 있어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자본금을 더 확충하는 거죠 그건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인데 그게 꽤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유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유상증자 많이 했다는 거죠 올해 1월 달에 우리 기업들이 주식 발행한 금액이 1조 9,118억 원인데 IPO도 많이 늘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유상증자가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1년 전에 2020년에는 1월 달에 비교가 하필이면 작년 1월 달이 워낙 적었나 봐요 477억밖에 없었어요 IPO 플러스 유상증자가 작년 1월에는 IPO가 없었나 보네요 그 정도면 거의 올해 1월 달에도 IPO가 대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만큼 유상증자가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찾으면 3,900% 굳이 제가 뭐 40배? 이런 퍼센테이지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꽤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절대 금액도 많이 늘은 건 사실이에요 1조 9천억 정도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난 1월에 주식회사체 발행 규모를 다 합치면 회사들이 자본시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게 주식 발행이 있고 채권 발행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주식회사체 발행 규모를 보니까 15조 한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합쳐서 보더라도 작년 1월에 대비해 보면 38%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주식도 꽤 많이 올라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금리도 우리 기업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낮구나 미리 조달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돈 작은 판이라고 하는데 작은 판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슬슬 빠진다는 거죠 회사들이 회사체를 발행해 가면 전체 작은 판에서는 돈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예를 들면 주식을 사거나 바로 주식 시장의 호재가 되는 설비 투자를 아주 긍정적인 설비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나쁜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채문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또 재무구조 건전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게 굳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돈의 유동성 일부를 흡수해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증자 같은 것들을 보면 두산중공업이 지난 12월에 1조 2천억 정도의 증자를 했죠 두산 퓨어셀도 3,300억 했죠 그래서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회사들이 대규모 유상 증자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주식 시장의 그렇게 큰 호재로 보기는 어렵죠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자금 사정 자체가 조금 안 좋은 데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증시 유입이 다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지난 1월에 주식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공급이 많이 늘었다는 측면 그리고 회사들이 금리를 비교적 낮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쩌면 현재 주식 시장의 조정 국면을 수급 측면에서 이렇게 만드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꽤 크네요 1월에 꽤 많이 했네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 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지요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또 비상장 주식에도 눈독을 들이신다고요 우리나라 투자를 어떻게 보면 난이도 포함해서 어떤 기업의 성장의 단계별로 보면 주식에 대한 투자를 코스피가 있죠 맨 윗단에 코스피도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밑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작고 기술주 위주로 돼 있다라는 게 코스닥이 있고 그 다음에 코넥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뭐 유동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코스닥 가기 전 단계에 코넥스라는 시장이 있고 그 밑에 단계에 KOTC라는 시장도 있어요 KOTC라는 게 장애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엔 진짜 비상장 주식 이것도 비상장 주식이긴 한데 그야말로 그냥 개인 간 정프로 아는 사람 주식회사 만들었다는데 거기 초기자분 좀 대줄까? 대줄래요? 이런 류의 KOTC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난이도는 사실은 대형주부터 쭉 역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거래가 제한되어 있고 정보가 또 편중돼서 유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형주를 무조건 추천한다기보다는 정보도 좀 평등하게 활류가 되면서 유동성이 워낙 좋은 회사고 또 대형주라는 건 대체로 우량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KOTC 같은 장애 종목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작년 11월에 우리 KOTC 일평균 거래대금이 4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12월 달에는 무려 64억 9천 1월 달에 99억 9천 5백만 원 3개월 연속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능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수요 공급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IPO 대어급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할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분사기업, LG에너지솔루션, 배틀그라운드, 게임회사죠 크래프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한화종합화학 이런 것들이 상장 예정돼 있는 때다 보니까 그런 것들 미리 좀 사면 되겠네 그런 걸 팔아요? 그런 게 이제 간혹 거래부터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에서도 장애 종목을 유통시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투명하게 거래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수요와 공급단에서도 보면 상장된 주식 쪽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낸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정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좀 더 난이도가 어려운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인지 자금의 성격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런 우량원 회사가 상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상장이 좌절되는 경우는 휴지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장애 기업 쪽으로 투자가 더 넓어진다는 건 우리 거래하는 코스피, 코스닥에는 어쩌면 수요 측면에서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어려운 종목들 더 수익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중에 하나도 비트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투자가 좀 분산되고 있다는 수요 측면에서도 분산되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증시의 건강한 성장에 바람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옮겨가실 수도 있겠네요 성공했으니까 여기도 잘 알겠지 이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고 기업들 믿고 했더니 맨 유상증자는 하고 이런 느낌으로 혹은 맨 연기금 팔아졌기니 이런 마음으로 아마 가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있으시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올랐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확산이 돼요 그럼 이게 대충 끝물입니까? 끝물 그걸 떠나서 어쨌든 자꾸 이쪽 수익률에서 만족 못하고 더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경향은 좀 있었다 그러면 저희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빨리 전하는 말씀만 듣고 와서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인과 함께 또 우리 투자의 팁도 여러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